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내용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 자, 토크가 도대체 뭐냐. 토크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토크가 단위가 두 가지야. 토크가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를 쓸 때가 있고요. 토크가 뉴톤 메타를 쓸 때가 있어. 그러면 단위가 왜 두 가지로 쓰느냐. 도대체 토크가 무슨 뜻이냐. 자, 어떤 중심축이 있으면 토크의 정의가 뭐냐면요. 어떤 1m짜리 긴 막대를 설치한 거야. 그런데 이 막대는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가 중심이니까. 이 막대 1m 끝에다가 무게 1kgf짜리 어떤 물건을 갖다가 물건 물건을 갖다가 1kg짜리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단위가 보니까 1kgf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kg이 기본 단위죠. 우리가 물체의 무게. 뭐 1kg, 100kg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건 좀 약간 생략한 거고. 실제 정확한 단위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저 근음삼인 것처럼 kgf야. 이거 f란 게 뭐냐면요. 얘가 중력과 속도 약자예요. 중력. 중력이라는 뜻이야. 즉, 정확히 무게를 갖다가 표현하려면 1kgf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죠. 왜냐? 지구의 중력과 다른 행성. 예를 들어서 달.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잰 1kgf라는 게 달에서 잰을 때 1kgf 같느냐?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좀 가볍게 잰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즉, 엄밀히 표현하는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잰 물체의 무게라고 해서 우리가 kgf라고 표시해 줘야 돼.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공학, 우리가 거의 모든 공학에 대한 어떤 단위 같은 게 물체의 무게. 지구에서 무게를 잰는 거지 우리가 달에 가서 잰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죠?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kgf라고 표시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하나. 어차피 우리가 무게를 잰 때는 지구 중력을 기준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약 1kg라고 해서 f를 생략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건 kg이 아니고 1kgf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축이 있고. 막대에 1m짜리 놓고 여기다가 1kgf짜리 무게를 갖다가 물걸 갖다가 달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거우니까 중력의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무게는 이제 이 물체는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어떤 물체 때문에 1m 거리에 떨어져 있는 1kg짜리 물체 때문에 이거 회전력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토크라고 그래. 즉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것은 토크. 토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토크라는 건 영어고요. 토크.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회전력이야. 회전력. 어떤 물체는 이렇게 회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토크라는 용어를 갖다가 많이 쓰는 과목이 여러분들 전기기기. 그때 전동기 배울 때 토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토크라는 게 회전력이야. 회전력.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면 토크의 정의가 뭐냐.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원인이 되는 어떤 물리량. 그러면 지금 토크 젤 때 1m 길이에서 1kgf짜리 물체의 무게를 갖다 연결해서 회전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표현하면 1kgf에 1m를 곱해 줘야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되면서 1kgf에 1m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f라는 건 본통 생략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 단위는 1kgm라고 쓰는 거죠. 토크 단위가 기본 단위가 kgm가 되는 거야. 1kg에 1m라는 뜻에서. 자, 그런데 뉴턴 메타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 중력이 1kgf짜리 물체가 힘을 내는데 이 뉴턴이라는 게 힘의 단위잖아요. 1kgf는 힘을 얼만큼 내느냐. 9.8. 우리가 중력가속도가 9.8m뿐 세컬 제곱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kgm는 1 곱하기 9.8을 곱해 줘서 뉴턴 메타를 환산해 줘야죠. 그럼 계산하면 9.8뉴턴 메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크의 정의는 1m 떨어진 곳에서 1kgf짜리 물체를 달았을 때 그때 작용하는 회전력. 그런데 단위를 우리가 두 가지 단위를 쓰는데 1kgm 단위를 쓸 때가 있고 얘를 뉴턴을 환산해서 9.8뉴턴 메타 단위를 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토크란 것이 1kgm는 환산하게 되면 9.8뉴턴 메타로 우리가 환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기 공부할 때 1kgm하고 9.8뉴턴 메타를 많이 활용할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 주제는 3상 전훈량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